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 닿아가래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어설피사 그 신을 내리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을 내리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기쁨이 있네 주께 엎드려 흠밀하게 구할 때 곱을 답받네 잘못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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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쁨이 있네 주가 곁에 오사 기쁨이 있네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복의 기쁨이 있네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시간 406장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복을 복부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으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으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하미라 나의 믿음이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은 주의 영원한 영원한 인판 주의 영원한 심판 Alison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웃듯이 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. 아멘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또 하나님은 정말 저의 능력에 되시는 줄 믿습니다.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? 정말 매일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.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는 매일매일 너무나도 새롭고 너무나도 그 깊이가 깊은 줄 믿습니다. 이 시간 저희들의 소원이 바로 이 가운데 있음을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453장으로 함께 저희가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. 뜨거워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시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주식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한 절이 내 맘의 결은 외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자는 영광에 주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